지연아 내가 도와줄까? 왜? 왜 내가 못 열 것 같아? 네가 지금 남자라서 열어주겠다는 거야? 내가 여자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? 내가 바람이 없을까봐? 네가 날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? 네가 뭔데? 네가 남자니까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?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항상 그래! 네가 나를 어떻게 해줄 건데 내가 여자니까 못 될 것 같냐고 내가 가는 거야! 지연아 나 이거 못 하겠어 뭐라고?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비밀로 해줘서 열어줄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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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us, it's the hard not hard For us 아기사는 안 찍었잖아 맨날 하고 있는데 왜 그래? 단대손으로 왜 먹냐? 뭐야 구매랑도 안 찍었잖아 다 좀 확인하고 있잖아 멍청하냐 진짜 그래서 다가와야지 멀리서 하나 둘 셋 예쁘게 해봐 하나 둘 셋 짠 이 정도 된 것 같다 됐다 뭐가 이제 흐흫 흐흫 시현아 화났어? 손.. 손 줘봐 손 줘봐 내가 선물 줄게 선물 뒤집어봐 손 짠 짠 좋지 아 단지야 먹으면 안 돼 선물이 어이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 포근하니 서로 나를 더 반겨주던 또 하프라테이드? 어이 화 아직 안 풀렸거든 화 완전 났거든 짠니 흫 하하 사실 목표하니 두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